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청주로는 집을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참이라 말을 크게 못하는데 오랜만에 본가를 가요. Let's go TV! 너나야~~ 너나 아니거든? 안녕~~ 이렇게 잘 자를거에요! 앉아! 아 몰라 기다려 안 됐어! 안 됐어! 기다려 먹어 안녕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양이 오가는 많이 힘든데 그냥 자유롭게 운동을 하겠... 일로와! 일로와! 어 그냥 나갈게 하나! 안녕! 갈 거야? 갈게 가만히 안녕! 이거 식혜야, 식혜! 호박 식혜! 어? 식혜? 가자! 간대요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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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웃기네. 응가. 아빠를 보고 있는 간호 미응가 버리러 가셨어 뛰어간다 깜짝이야 노인데 노? 노? 아멘 그는 오늘도 똥을 치운다. 너무 따뜻해. 누나 찍어줄까? 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오늘의 주인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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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숨어봐, 린이. 나올 것 같나요? 나올 것 같나요?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. 지치셨나요? 다시 자러 들어가고 싶나요? 안됩니다. 몇 번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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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시원하네.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일까? 너 티야? 아니. 부피. 진짜 어떤 물일까 이거. 이 밑에 호수물 아니야? 아니야. 엄마, 예전에 자전거 잘 탔지 않아? 응, 잘 탔는데 못 탔어. 엄마, 굴러야지 가지. 천천히 해보세요. 왜 저러나 봐? 피해되면 좋을 텐데. 네, 내려가네요. 내려가네요. 그냥 같이 다 하셔도 되고, 이렇게 빼야 돼서. 끝! 자전거 끝! 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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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아. 산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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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아 기다려 아니 기다려 먹어 예쁘다 짜잔 비 오려나봐 날씨가 또 갑자기 하늘이 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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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물려면 물리기만 해놔 가자 공채 가자 잘했어 언니 안녕 간아 다 다 감사합니다.